자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소리 마치셔서 합독하십니다 1절부터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유일한 소망은 빛입니다 빛은 생명의 빛이고 또 소망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 있던 이 땅에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일련의 시간들 스케줄들을 쭉 보면 각각 절기로 이렇게 나누놔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서 이루시고 행하신 전체적인 일들을 1년 12달을 나누면서 기억하고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나누는데 성탄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12일이 지나고 났을 때 12는 기독교에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곱해진 완전한 수가 12잖아요 그래서 보면 12제사, 12지파 이렇게 나오는데 10이라고 하는 수가 굉장히 아주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12일이 지나고 난 담부터 해당되는 날이 바로 오늘 1월 6일이 되는 겁니다 1월 6일 그래서 오늘부터 기독교의 절기표를 보면 주현절, 주현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현절이 시작이 되고 이게 언제까지 주현절이 시작되냐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참고적으로만 들으세요 주현절이 끝나면 이제 뭐가 시작되냐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왜 이런 주현절이라고 하는 우리 잘 사용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주현절이 그럼 뭐냐 뭘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뭘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는 그런 절기냐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의 역사를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뭐예요? 물로? 뭘 만드는 거예요? 호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역사예요 그 기적을 베푸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모습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묵상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성장하시고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감추어져 있던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 모습을 나타내신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주현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신절 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일이 참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인간 예수로 그냥 알고 있던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우리는 공생애다 공생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생애가 예수님이 30이 되셨을 때 시작이 되어져서 33세가 될 때까지 3년 동안 펼쳐지는 생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성탄하시며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은 하늘에서 별입니다 별이 되는 거예요 밝은 별이 되는 거죠 별에서 나오는 그 빛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어요 동망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유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을 비치고 밝혀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죄악에 갇혀있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입이 봉해지고 영이 막혀져 있던 그런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대하기 위한 빛이다 소망의 빛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것도 자그마치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참 안타까움이 많았겠어요 딱 30이 딱 되시니까 예수님이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비로소 예수님이 자각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활동 그리고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나살에 써서 자라고 성장하시지만 그 출생 그 자체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터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자라시기까지 예수님은 아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안고 그러나 사람들 앞에 그걸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빛의 존재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리고 마침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소망의 빛입니다 아멘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자리가 캄캄한 빛이 없는 캄캄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성도님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저 스위치를 탁 켜십니다 그러면 위에 이 형광등이 탁 들어오겠죠 그 순간에 이 빛이 무엇을 다 몰아내는 겁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형광등의 빛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작은 촛불을 하나 켰다 그러면 금방 확 밝아지진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빛의 힘이 어둠을 마치 안개를 가르듯 다 몰아내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빛이 우리를 정복하고 있었던 어둠을 어둠의 영을 어둠의 권세를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영 안에서 다 몰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또 다른 말로 따라서 해주십시오 빛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고 아니 몰아낸 상태가 아닌 어둠에 갇힌 그대로의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란 이거는 빛이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믿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의 그 영이 그 빛이 그 빛이 대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의 어둠의 권세는 정복당하고 빛의 영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이 빛의 권세는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빛을 비춰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빛의 자녀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악한 사단이 던져주는 이 어둠의 영에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와 섭리를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당부하신 그 사명을 입이 있으면서도 입이 봉해져서 전하고 간증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빛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염려와 걱정 근심도 어둠의 영에 의해 나타나는 모습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평안이고 은혜고 감사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둠의 영이 아닌 빛의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주신 참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 오늘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오늘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승리의 출발을 달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